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로 있는 정관장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홍삼이 되기 위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인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십니까 혹시 인삼 재배를 한 지는 얼마 만 되셨나요 아버지 때부터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장인이시네요 세계에서도 특히 한국 인삼이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인삼이 특별히 더 우수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상관이 많아서 모든 면에서 인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혹시 몇 년근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5년근인데요 내년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6년근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6년근 인삼이 굉장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년근 인삼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6년근 인삼이 영양가가 가장 많을 때예요 가장 혈기왕성한 네 사람으로 따지면 18세 나이 정도 정관장의 홍삼이 우수한 이유 천혜의 환경에서 인삼을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키우는 우리 장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? 어? 이게 제가 오늘 보고 온 그 홍삼인거죠? 네 맞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홍삼을 원형 그대로 담은 허리삼이라는 제품인데요 그 상위 2%인 고급상 지상 제품입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먹고 가장 익숙한 에브리타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과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정관장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인삼 재배를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아버지 때부터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? 네 그럼 아버지 때부터 합치면 얼마나 되셨나요? 한 50년으로 된 거 같아요 40년이요? 아버지는 그럼 10년밖에? 아버지는 짧게 하셨어요 작게 하셨소 감사합니다.